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필터 문제입니다. 제품코드의 끝 글자가 짝수이고 매출일이 5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5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21부터 A22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파일 불러오셨다면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A21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조건을 함수를 사용하시니까 임의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 제품코드의 끝 글자가 짝수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 입력하신 다음 오른쪽에 끝 글자가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즈 이분이라고 물어보시고요.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어떤 글자가 오른쪽에 한 글자가 라이트 함수 쓰신 다음에 B3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가로 닫고 짝수입니까? 그 다음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 조건은 매출일이 5월달에 해당한다라고 조건을 주실 거니까 먼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매출일의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시고 그 값이 5하고 같습니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엔터 한번 누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저희는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의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시고 A2부터 이 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21부터 A22 영역에 작성해 놨습니다. 복사 위치는 마우스 클릭하셔서 A2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일이 5월달에 해당이 되고요.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가장 끝에 있는 글자를 보셨을 때 짝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월이 5월달 데이터이면서 수량이 6 이상 10위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부터 이 18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이면서 이니까 엔드 함수 입력하시고 첫 번째 월을 추출합니다. 먼스 함수 입력하신 다음 매출일에 해당한 데이터 A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A10만 고정합니다. 그 값이 5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수량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F4, F4 누르신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6 신표, 다시 한번 수량을 선택하고 F4, F4 누르셔서요. 그 값이 작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녹색 선택하고 확인 색깔이 다시 한번 녹색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 5월 달이면서 6부터 12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굵게 글꼴 색깔은 녹색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대한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시트보호와 통화문서 보기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 전체 셀에 대한 잠금을 해제한 다음에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시트보호에 가셔서 셀 서식을 더 체크를 기본값에다가 셀 서식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와 한 페이지,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열머리끌과 핵머리끌을 교차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 다음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숨김에 대한 체크를 모두 해제하시고 잠금을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그 다음 수식으로 계산된 G3부터 G18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시트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검토 탭을 클릭하신 다음 시트보호를 클릭하시고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그 다음 셀 서식을 체크하시고 암호는 지정하지 않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100% 클릭하신 다음에 한 페이지를 조정하기 위해서요 A1 1행과 1행 앞에서 열머리끌 열 경계선을 선택하셔서 A열로 맞춰주시고요. 위에서 1행 위쪽에서 내리셔서 두 번째 행으로 B2부터 G18셀 영역까지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시트보호와 통합문서 보기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트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숙박 일수가 숙박 일수가 숙박 일수에 1을 더한 숙박 일수에 1을 더한 날짜를 이용하여 숙박 일수와 숙박 일수에 1을 더한 날짜를 이용하여 여행 기간에 4박 5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내용을 보니까 숙박 일수가 있어요. 이 숙박 일수에다가 숙박 일수를 1을 더 더해서 3박 4일 4박 5일 형식으로 표시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문자를 연결해주고 문자와 함수를 연결해줄 수 있는 컨케더네이트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입력된 데이터에 여백을 삭제하는 트림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왼쪽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현재 제가 숙박 앞에서 클릭을 해봤어요. B3셀을 한번 클릭해봤더니요. 데이터가 클릭해봤더니 3이라는 숫자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다면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3이 아니라 그냥 한 칸의 스페이스가 추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림이란 함수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럼 잠깐만요. 왼쪽에 직접 한번 해볼게요.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B2셀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아래쪽 내려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3이란 숫자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어서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없앤 다음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B3 앞에다가 트림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고요. 앞에 공백을 제거한 후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3이란 숫자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각각의 셀마다 왼쪽에 한 글자 숫자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자와 그 다음에 구한 값에다 하루를 더해서 4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함수와 문자를 연결해 준 함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CONCADENATE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우리는 3이라는 값을 구해놨어요. 숙박일수에 해당한 숫자를 구해놨고요. 심표 그 뒤에다가 박자를 붙이겠습니다. 심표 그 다음 아까 숙박에 해당한 숫자 구해놨던 LEFT부터 트림 함수를 포함한 수식을 CTRL-C CTRL-V 한 다음에 그 값 뒤에다가요 더하기 2를 하겠습니다. 심표 그 다음 일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3박 4일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혹시나 박과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다면 스페이스 띄워주시면 되는데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신 값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렌트카하고요. 그 다음에 렌트 시간을 이용해서 렌트 비용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봐 볼게요. 렌트카와 렌트 시간을 이용해서 표사를 참조하셔가지고요. 표사를 참조하셔서 렌트 비용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I3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H루컵을 이용해서 우리는 렌트카를 찾을 겁니다. 렌트카의 시간을 찾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H루컵이 아니라 V루컵이 있었다면 저희는 렌트카를 찾아서 몇 번째 열입니다. 라고 열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H루컵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렌트카가 아니라 렌트 시간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행의 위치 값을 찾아올 겁니다. 그럼 소형은 현재 표 4에서요. 세 번째 행에서 찾을 거고요. 중형은 네 번째 행에서 찾을 겁니다. 행의 위치 값을 먼저 매치함수로 작성을 해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매치 입력하신 다음 렌트카를 선택 신표 신표 그 다음 표 4에 렌트카가 입력된 L16부터 L19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우리는 문자들 중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몇 번째 위치합니다. 구할 거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RV는 세 번째 있습니다. 구해져요. 근데 사실 저희는 RV를 세 번째에서 찾을 건 아니고요. RV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찾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아니라 현재 구한값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셔야 다섯 번째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더하기 2 라고 하셔서 RV는 다섯 번째 소형은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시 i3에 가서 우리는 이제 hlookup을 이용해서요. 렌트 시간을 가지고 쉼표 그 다음에 표 4에 가서 그 다음 표 4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3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조금 전에 행위 위치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true라고 넣으셔도 되고 true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렌트카와 렌트 시간을 가지고 표 4를 참조해서 렌트 비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숙박 상품과 렌트카를 이용해서 예약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sum하고 if m% 연산자 이용해서 건자 붙여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 3을 선택하시고 렌트카와 그 다음 숙박 시설을 가지고 숙박 상품을 가지고 예약건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sum과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sum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만약에 if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if 없이도 조건을 작성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if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기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건데요.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거니까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반환해줘서 if 함수에서 조건에 만족하면 1을 반환하겠습니다. if 가로 닫고 그 다음에 sum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n% 연산자 이용해서 몇 건입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조건을 if 안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에 렌트카에 데이터를 가져와요. 렌트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렌트카 L8 셀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고요. F4 F4 눌러서요. L 열에 있습니다. L8 L9 L10 이렇게 L 열에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숙박 선택하시는데요. 숙박 상품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호텔과 같습니까 M7 N7 O7 7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행을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1의 값을 반환할 거고 그 1의 값을 썸함을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4번 문제는 학적 여부와 숙박 상품을 이용해서 예약률을 계산한 후에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은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0% 라고 입력하면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고요. 학적 여부와 숙박 상품별 예약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카운트 if가 아니라 카운트와 if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 전체 예약건수는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값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다가 마우스 클릭하는데 m3에 클릭하시고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지정할 건데 값을 구한 후에 우리는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실 거고요. 텍스트 안에다가는 계산식이 필요한데요. 계산식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는 카운트 함수 입력하시고 if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조건과 학적 여부와 그 다음 호텔 숙박 상품에 따라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숫자 1이라는 값을 반환해서 그 숫자 1이 반환된 값의 개수를 구하면 카운트하면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닫으시면 if 에 대한 가로가 닫혔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시면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a를 이용해서 전체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전체 개수는 문자든 숫자든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숙박 상품을 선택하셔도 되고 학적 여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데이터가 있는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 카운트 a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산식은 작성을 하셨어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퍼센트 표시할 거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카운트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넣으실 거고 만족하면 1을 반환된 거에 개수를 구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 구할 거고요. 카운트 a를 통해서 전체에 대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의 첫 번째는 우리 숙박 상품부터 간다면 D3부터 D26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호텔과 같습니까? M2 N2 O2 F4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학정 여부가 입력된 F3부터 F26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L3이 선택이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고요. 안 되시면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돼요. L3 L4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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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L10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사이사이 스페이스가 있는 건 상관없으세요. 수식을 다 작성 하셨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5번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FN 할인 비용을 구하라고 했고요. 렌트 비용을 인수로 받을 거고요. 20만원 이상이며 할인율은 10% 10만원 이상이며 할인율의 5% 그에는 3%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이 푸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에 우리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퍼블릭 펑션 입력하시고요. 퍼블릭 펑션 FN 할인 비용 입력하시고 입력받은 인수는 렌트 비용입니다. 입부금은을 사용합니다. 입력받은 값이 렌트 비용이 크거나 같습니까? 2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된 우리는 FN 할인 비용은 10%를 할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 비용에다가 10%를 할인하면 0.9를 곱하면 되겠죠. 다시 2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IF 앞에다가 ELSE IF 10만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5%니까 5%는 0.95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 외에는 3%니까 ELSE 100에서 3%를 빼면 우리는 0.97 곱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식을 사용자 정의 함수 수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고 FN 할인 비용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렌트 비용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할 거고요. 매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라고 계산필드를 추가하실 거고 스타일을 밝게 쉽고 그 다음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고요. 꽃바구니에 해당한 데이터만 분석 작업 1번 시트 뒤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 하시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 하는데 A3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A3세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거리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를 선택하시고 스프레드 시트 안에 꽃집 청년 매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안쪽에 올달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보내셔도 돼요. 특정 필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오른쪽에 커리에 포함된 열로 이동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필터 다음 정렬 순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A3 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배치하시는데요. 구분을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 수량을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매출 금액을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부가가치세는 계산필드 추가하실 겁니다. 분석 탭에 가셔서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부가가치세라고 입력하시고요. 부가가치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신 다음 부가가치세는 매출 금액에 등호 입력하시고 매출 금액을 더블 클릭 뒤에다가 10%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곱하기 0.1 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선택 한번 하시고요. 다음은 피버스타일 밝게 19 라고 되어 있어요.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19 마우스 갖다 놓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 밝게 19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합계 매출 금액을 더블 클릭 하셨고요. 표시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선택하고 통화 기호 표시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확인 학계 부가가치세 더블 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 그 다음 통화 통화 기호 표시 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 합니다. 그 다음 꽃바구니에 해당한 자료만 별도의 시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꽃바구니가 입력된 구해진 B O C O D O 중에 특정 셀 하나만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면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시트명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 꽃바구니 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분석작업 꽃바구니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분석작업 분석작업 1번 1번 시트 1번 배치 배치 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1번 시트 작성한 피벗 테이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2번 시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값을 입력된 셀을 포함하여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부 서식과 그 다음에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석작업 다시 2에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데이터 도구가 있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모든 선택을 일단은 취소하시고요. 사원 코드와 그 다음 사원명을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3개 중복된 값이 있는데 제거했습니다. 메시지가 보이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실수령액 에 대한 데이터 G3부터 범위를 지정하셔서 G26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상위 10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위 10개 항목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서식은 상위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필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를 필터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에서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그 다음 G2셀에 실수령액에서 목록 단추 누르신 다음 색 기준 필터에 색깔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시면 해당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 있고요. 다시 숫자에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G2셀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 숫자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데이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비 전력 데이터는 삭제하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 제목은 P1셀과 연결할 거고요. 축 제목의 가격은 F2셀을 연결한 거고 스택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트의 색을 12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축의 축 값을 5만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주 눈금을 교차 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교차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가격에 대한 당식 차수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고요. 추세선에 대해서는 강한선 강조사 입니다. 차트 영역의 스타일은 실선과 그 다음에 색은 파란 강조일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기본 설정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차트 문제를 볼게요.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문제에서 소비 전력을 삭제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소비 전력을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되지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소비 전력을 선택한 다음에 제거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문제에서 비일셀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일셀을 선택하고 아 비일셀 비일셀이에요. 비일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비일셀과 연결해서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 세로축 기본 세로를 선택합니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F2셀을 선택하고 가격 연결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신 다음 세로축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차트 색을 1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색깔을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색 변경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로 움직이셔서 12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색상명을 확인을 합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축 교차 가로축 교차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로축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로축이 가로축에 5만 분에 교차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축 옵션에 가셔서요. 그 다음 가로축에 교차 축 값을 문제에 나와있는 5만을 입력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눈금은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주 눈금을 교차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교차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격에 대한 당식 추세선을 추가할 건데요. 현재 차트가 가격 막대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추세선을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어 있긴 하고요. 그 다음 추세선 서식에 오셔서요. 차수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측 앞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 앞으로 예측에 가셔서 앞으로를 선택하고 1 구간 앞으로 가겠습니다. 1 구간 입력하시고요.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항식을 선택하시고 차수를 3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강한선 강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말한 강한선 마우스 갖다 놨을 때 강한선 강조 4라는 서식을 확인하시고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체육이 밑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인데요. 실선을 선택하시고 색깔은 파랑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강조 1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효과 선택하신 다음에 미리 설정에 오프세 오른쪽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기본 설정은요. 서식의 도형 효과의 기본 설정에 가셔서 기본 설정 1 선택하셔 갖고 문제에서 요구한 차트에 대한 서식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에서는 그림자와 기본 설정에 대한 이미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시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문제는 서식 적용 이라는 매크로 를 생성 하는데 단추로 만드실 거고 B2부터 C3 영역에 만드실 거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는데 셀값이 1일 경우 파란색에 삼각형 표시하시고 숫자와 문자 사이 너비만큼 공백을 표시하고 숫자를 표시하는 거에 공백을 표시하면서 숫자를 표시하시고요. 셀값이 0 미만일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너비만큼 간격을 띄워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표시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기타작업 다시 2번에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리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C6부터 C22까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오른쪽에다가 형식을 지정하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우리는 삼각형 위쪽을 표시하는 삼각형을 넣겠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우시면 문자와 숫자 사이 여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숫자는 정수로 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다음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0보다 작다면 그 다음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요. 우리는 삼각형 역삼각형 선택하시고 별표 한 칸 스페이스 숫자 0을 입력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세미콜론 한 번 더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세미콜론 두 번 입력하셔가지고요. 뒤쪽에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1보다 큰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표시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단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우리는 서식 적용 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단추에다가 F2부터 F3 영역에 서식 해제 라고 매크로를 만들고 서식은 일반 선택 일반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발도구에 다시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기록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를 C6부터 C22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이미 에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록 중지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서식 해제 라고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세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폼을 보이는 작업하실 거고요. 초기화 작업하실 거고요. B5부터 B21 영역을 CNB 업체명에다 연결해서 표시하실 거고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가 활성화되면 B1셀에다가 이렇게 구인 업체 현황을 입력이 되면서 굵은 기울인 꼴에 궁서의 크기 12 글꼴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정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업체 검색 폼을 띄워가지고 클릭하면 폼이 나오겠죠. 여기서 CNB 업체명을 선택한 다음에 업체명 검색 단추를 누르면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서 찾아가지고 해당된 데이터의 구인수와 연평균 급여가 표시될 수 있도록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이용해서 현재 조회 시간은 오후 또는 오전 12시 이전이면 오전 그 후는 오후라고 표시하면서 C3에다가 표시하고요. 아래와 같이 메시지 표시를 한 후에 업체 검색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제거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타임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함수 사용해서 시간은 C3에도 표시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메시지 박스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 박스에는 그냥 시간만 표시가 되는 거고 C3에다가는 오전 오후라는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 업체 검색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업체 검색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왼쪽에서 업체 검색 폼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체는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CNB 업체 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 입력하시고 P5부터 P21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네. 그 다음 음 두 번째 P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가 되면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위쪽 개체에서 워크시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B1셀에다가 셀의 주소를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돼요. 구인 업체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B1셀 다시 B1셀은 1셀 폰트 폰트 폰트점 굵게 하겠습니다. 볼드를 BOLD True 값으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울인 걸로 하겠습니다. 폰트 다음에서 italic 라고 입력하시고 True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궁서체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폰트점 n a m 네임에다가 궁서체라고 궁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S I Z E 사이즈를 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의 색깔 칼라를 C O L O R 입력하시고요. 글꼴 색깔은 블루 VB 블루 칼라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블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우리가 CNB 업체명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엑셀 시트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업체 검색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가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검색하겠습니다. 업체명 검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폼에서 폼을 한번 띄워볼까요?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 끝내기 그 다음에 업체 검색 누르면 폼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업체명을 선택을 하나 하는 거예요. 신기류를 선택하면 신기류에 해당한 데이터에 소재지와 인구수 데이터를 찾아다 표시하는데 CNB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는 0이라는 값을 기억을 해요. 0이라는 값에 신기류가 있는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가 5행에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선택한 값이 0이고요. 첫 번째 데이터 있는 위치가 5라면 더하기 5를 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아름이라고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거고 더하기 5를 하니까 여섯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거고요. 무한이라고 선택하면 0 1 2 3 4 5 6 7 7 에다가 우리는 5를 더하면 12번째 에 가서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우리가 업체명 검색을 클릭하면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 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C&B 업체명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첫 번째 데이터가 0이라는 값이 반환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다섯 번째 행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하기 5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폼에서 보셨을 때 소재지는 TXT 소재지 TXT 구인수 TEXT 연평균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엑셀에다 입력할 때는 Sales I 로컴마 몇 번째 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폼에다가 표시할 거니까 TXT 소재지는 엑셀에 있는 데이터 Sales I 로컴마 다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소재지를 잠깐 보시면요. 하나 1 2 3 4 5 다섯 번째 열에 있어요. 구인수는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고요. 연평균 급여는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복사해서 Ctrl-C Ctrl-V Ctrl-V 그 다음 TEXT 소재지 대신에 구인수라고 바꾸시고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밑에는 여섯 번째 열이고요. TXT 연평균 급여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조회하는 작업하셨고 종료를 볼게요. CMD 종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IF 만약에요 현재 시간이요 현재 시간이 12시 이전입니까 12시라고 하면요 0.5라고 합니다. 1해서 반이니까 0.5 0.5보다 작습니까 12시 이전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는 시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C3에다가요 5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12시 이전이 아니라면 우리는 C3에다가 5호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현재 조회 시간은 띄어쓰기가 있으면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시간은 타임함수를 통해서 시간을 표시하고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뭐뭐 입니다.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폼을 닫겠습니다. 언노우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업체 검색 눌러서 업체 명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업체 명 검색 누르면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데이터를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선택했을 때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합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C3에 종료를 클릭했을 때 현재 시간 표시가 메시지 박스도 표시가 되고요. C3에 오전 오후가 표시가 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폼까지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같이